연준 연방은행이 기본적으로 4차례 연속적으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화끈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우승이 그냥 빗발쳤을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임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까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니까 간밤에 다시 네 번째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로써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한 1% 정도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금융당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어차피 0.5나 그 이상 정도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금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간밤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거의 초토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대개 아마존 주식은 100불대 내려가는 것이 아주 드문데 오늘 보니까 한 92불 수준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 사이에 뭐 한 5달러 정도 내려갔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메타라는 기업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주식은 좀 덜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참 화끈하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간밤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런 속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예상한 대로 네 번째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이를 뒤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부담이 앞으로 참 커지겠네요.